우루룩한캬님 감사하구요 누렁이 밥도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왈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크라이님 감사하고 임프어서 안녕 TDR님 감사합니다 우리 코 우리 코알라이히님 함께 팬가님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구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색세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는건 쉽지 죽지 핏 쌈디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신하나 구해야겠다 진짜 안되겠다 힘들다 주인 잠들써 끄읍 진짜 너무 갑니다 그러면 한입 며칠 대단합니다 쫄지마라 개새끼 어 왜 풍캠 뭐지? 풍캠 뭐지? 너 어쩔수 없다 맞으면서 해야지 답없어 맞으면서 해야하는데 아직 상대로는 뭐 답이 있냐? 안 말고 파빙 할 수 있어? 못해 아 큐 개극혀 뭐냐 이거 씨발 파밍 하라는거 말하는거야 아 뭐야 씨발 원딜 케이틀은 그샀다 했어? 게임 진짜 오늘 존나 하기 싫다 진짜로 아 무슨 씨발 아 나도 안한다 게임 안하네 씨발 할래 아 ㅈ까네 씨발 뭐하냐 너 아 너 뭐하냐 왜 왜 안나가냐 투도랑 게이드 방패 있어? 방패? 이거 비싸 흠 흠 흠 야 아제리 스펠 빠졌냐 얘들아 응 맞으면 사기 좋아 이새끼야 도란막패 아 아 입 털어 병신 난리 새끼야 응? 집중하네 이번 게임한다 야 게임하지 말자 오늘 어 게임하지 말자 어? 다 되지냐? 어? 샤쿠는 뭐해 샤쿠는 또 샤쿠는 또 샤쿠는 또 장막으론 못 막지 창 아 ㅈ까네 진짜 ㅈㄴ 알반네 막아지 있냐 없냐 정확히 막아지냐 안 막아지냐 막아져? 막아져 얘들아 아 이거 미쳤냐 지금 케이틀린 지랄하고 있고 아아 나가네 다 잡았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오오오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시벌이고 게임 주나 답답하네 진짜로 일단 버텨보자 한번 따야 되는데 때리고 싶은데 육이잖아 이 새끼야 나도 임마 내가 생각이 없냐 어? 아 케이틀린 뭐 게임하자는거요 말자는거요 아 ㅈㄴ 알반네 진짜 말하는게 그냥 ㅈㄴ 알반네 이거 뭐하니 던지냐? 던지냐? 야 하지마 하지마 야 하지마 아 아 하지마 하지마 어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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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ㅈㄴ 알반네 진짜 아 아 던지고 자빠졌네 진짜 아 멘탈 그렇게 혐의 아니지 진짜로 어? 하지마 하지마 아 아니 다 터졌으면 같이 밖임이라도 해야될거 아니야 지금 뭐하는거야 진짜 어? 아 진짜로 아니 내가 게임 터졌다고 해도 포기하냐? 던지는데 어떻게 해 이 ㅅ발 이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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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하는거 처음이다 진짜 미친새끼들이네 진짜로 아 아니 웅캉웅캉님 방송한 사람이 왜 그러는게 아니라 나 롤방송하면서 이런거 봤냐 나 처음 그런다 오늘 진짜로 아 없어 나 이런적 한번도 없어 아 나도 못했어 나도 따이고 야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이 딸고 해도 포기하디 게임할 의지가 없고 그냥 던지는데 어떻게 하냐 씨발 응 아 아 아 로렌은 밥 먹었냐 비키 고맙다 아니 여러분들 무슨 bj는 무슨 부처님인줄 아네 아 여러분들 존나 전판 블라디맨 안봤어요 진짜 아 여러분들 전판 블라디맨 안봤어? 집어쳐 던지는거? 여러분들 쏠킬맨 아홉번 졌어요 진짜 아 안봤냐 블라디맨이 진짜 아니 저 아니 안봤냐 아 왠탈 라완지 진짜 미친새끼들이 던진다니까 이제는 진짜 아니 전판 내가 그래도 좀 잘했지 이만판은 난 못했어 아 근데 미친새끼야 던지고있네 포탑에다가 3분대부터 계속 던지네 미츠케이틀린새끼가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저만 뭐라고 할게 아니라 아 로렌아 아 아 아 아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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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함단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병신새끼야 듀오면 다 버스냐 이 병신새끼야 나 듀오에서 버스 탔으면 씨발새끼야 지금 첨판을 했는데 지금 마스터티어는 가있어야지 이 씨발새끼야 학교 나가 이 씨발새끼야 아갈이 존나 여무네 좀 여물어 이 씨발라마 분위기 보고 아갈 털고 병신새끼야 어? 하도 던지니까 지금 씨발 내가 듀오하는 거 안 된다니까 진짜 존나 빡친다니까 내가 어? 아니 뭐 씨발 뭐 내가 듀오만 뭐 씨발 친구도 없냐 디들은? 어? 듀오가 무슨 씨발 다 듀만 하면 이겨야 되는 건 줄 아네 안 보이냐 씨발 지금 오늘 기계 방송 키자마자 애들 다 집어쳐 던지는데 거의 유현진급이네 진짜 애들 아 존날받네 와우 도톱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판은 쉬었다 가자 아베탈 나간다 진짜로 아아 이 판 나머지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게임 중반에 안한적 없습니까 솔직히 나도 많이 참았다 존나 빡쳐가지고 진짜 아니 여러분들 제가 똥쌌을때 아니 이것만 진짜 솔직히 말하자 내가 똥쌌을때 게임 안하냐 그건 아니잖아 언제든지 열심히 했잖아 나는 진짜로 아니 근데 미친농이네 요즘은 그냥 보기업 만나면 던지는거 하겠네 진짜 물론 다른사람 다 그러겠지만은 오늘 시작하자마자 좀 열받네요 진짜 존나 열받네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존나 열받는다 진짜 아 아 왜 게임 안하면 순일의 결떡? 끝까지 간다 아 진작 말하지 시발 정글이라도 먹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리포트 맨날 먹지 인마 리포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야 무슨 BJ는 한 판만 트롤해도 안되냐 몇천판 중에서 호그온날 트롤하는 사람들 나 안 열받겠냐 개인 방송 아니냐 그죠 여러분들 그건 맞잖아 개인 방송이지 않냐 개인 방송 아니 개인 방송이지 않냐 무슨 BJ는 무슨 씨 붙여냐 맨날 허그온날 토로당하고 참기만하게 그냥 무견만났다고 던지고 포탑에 몇번 꼴아박하냐 멘탈 안나가냐 이기든 지든간에 키자마자 연장 두방으로 블라디미를 계속 미쳤지 다 갔어 이 새끼야 보토속 새끼야 여기 있는거 못봤냐 어 몇번 있었는데 보그도 참았는데 음 까기면 이건 까기만 할게 아니다 어 어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뭐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죽는건 취했지 저기 학살 중입니다 으음 이쁘게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아니 여러분 야 지금 깐 애들도 솔직히 말해서 내 방송 원래 안 본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냐 야 생각을 해봐라 방송 탔다고 보겸이 멘탈 건든다고 솔직히 초반에 깝친다고 한두 번 던지냐 생각을 해봐라 나도 좀 화가 난다 아침에 이것만 좀 인정하자 진짜로 방송 탔다고 보겸인데 깝친다고 막 던지고 막 아니 다리우스는 적용해놓고 이러고 있다니까 형님 다음판 듀오 안해주시면 방송 다신 안봅니다 이게 그거라니까 저렇게 아가리 터는 새끼들 저편 가봐요 존나 방풀에 빡겜하고 우리 편하면 트루라고 미친 새끼들이라니까 이거 진짜 미친놈들이라니까요 진짜 정편 가봐라 태블릿 켜놓고 모바일 켜놓고 bc까지 켜놓고 해서 방풀해서 보겸이 멘탈 터뜨려야지 시발 보겸이한테 전면이 있어가지고 보겸이만 찢겠어 먼저 시발 어어? 어떻게든 시발 어어? 아 진짜 어? 아 이 판 끝나고 니들 아이디 불러 미안하니까 형님 퀴피 줄게 형님 퀴피 줄게 어 형님 퀴피 줄게 형님 퀴피 줄게 응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래놓고 플렉하면 꿀잼 SEGAL 너 한 달 주워요 진짜로 아니 불러 뭐였지? 아이디가 다치드 마이밤이랑 뭐였지? 뭐였지? 다치드 마이밤인가? 아이디 뭐였지? 다치드 마이밤 다치드 마이밤 다치드 파이밤 그리고 어 야야 그 아이디 알려줘 킥해줄게 미안하다 아 멘탈 나간다 진짜 진짜 부르네 큐비 준다 했다더니만 뭐 7일짜리만 달라더니 한달 준다더니니까 진짜 부르네 존나 뻔뻔하네 진짜 아 아니 갑자기 한달짜리 갑자기 불러버리면 안준다 이기면 안다더니 하아 한달짜리 하아놔 아 하아 다치드 마이맘